네, 여러분 저희가 북한 식당에 와 있습니다. 음물관? 어, 음물관입니다. 2호점이에요. 2호점입니다. 보통 1호점에 많이 가시는데 저희는 1호점 때문에 이쪽에도. 그리고 여기가 또 여기만 있는 메뉴가 있대요? 그렇습니다. 두부밥? 그렇다는데. 잠깐 메뉴판을 보여드리면 여러분. 신고한 거 라면도 있어요. 라면도 있고 익숙합니다. 냉면 있고 있고 만두 있고. 우리 식당 인기 료리. 료리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. 근데 왜 그게 없죠? 평양냉면이? 북철 앞에 있잖아요. 아 앞에 있구나. 아 우리 식당 인기 료리 바로 앞에 있어요. 만두도 하나 시켜봐야 돼. 어떤 느낌인지 다른지 보려고. 그렇지. 북촌 손만둘이 있으니까. 아 북촌 손만둘은 그쵸. 북한 족악을 하니까. 북촌이라? 그거 인사동 명물 아니네. 인사동 명물. 아 그렇군요. 북촌이잖아 거기. 서촌 북촌이잖아. 너무 북을 찬양하시는 거 아닙니까? 이게 뭐가 찬양입니까? 북과 공부 무반이에요. 형도 형장에 이설됩니다. 남산가. 남산가. 주문해도 될까요? 저희 휴양냉면 이거 큰 걸로. 개성왕만두찜 하나. 그리고 두부밥 하나. 그리고 종합김치 하나. 음료수 마시겠습니까? 아 음료수. 형 뭐 대동강맥주. 여행 오셨습니까? 네 여행 왔어요. 저 이거 축구 보러 왔어요. 아 그렇습니까? 아시안컷 보러 왔습니다. 오늘 음식 하나씩 나오고 싶습니다. 포기한지 주셨습니까?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화면에 나오게 하려고요. 커플은 아니고요. 커플이라도 어떻습니까? 우리 아빠 아빠 아빠. 저러시가 처음 하시는 거예요? 네 처음 먹어요. 처음 먹어요. 네. 솔직히 이게 북한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요. 너무 신기하고 조금 그런 맛이시는. 처음이라서. 네 처음이라서. 제가 받을까요? 그냥. 네. 3월 날 질겨서 씹혀요. 아 네 네. 제가 이렇게 가려드릴게요. 그러니깐요. 미니시랑 카메라 나와도 잘 나오실 것 같은데. 네. 한 번 드셔보시죠. 네네 일단은 이 대동아 맥주 초록색 하이넥켄 분위기가 나는 하이넥켄 내지는 침타워 어 침타워 그런 분위기가 나는 그래서 청량감이 있어 보이는데 네네네 여기 잘 따라주셨어요 거품까지 아 가볍네 아 약간 청량감에서 속성 너무 좋아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 맥주안주 아 맥주안주 이게 뭐예요? 아 콩고기입니다 콩고기 콩고기 아 콩고기 네 네 아 그러네 그렇지 평행에서 타는 가면 맥주가 일어나지만 제일 처음 맥주입니다 제일 처음 맥주 아 네 평행에도 맥주가 여러 개 아 종류가 많구나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다 콩고기 콩의 느낌보다는 약간 새우과자 느낌도 나는 거 같아요 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김치는 어떤 맛이 다른지 되게 궁금해 이거는 김치 깍두기 양배추김치 양배추김치 양배추로 양배추로도 김치를 담그는구나 이게 일반 김치 일반 김치 깍두기 양념이 좀 어때요? 똑같아 똑같아 양배추김치는 왜? 근데 맛있어 근데 맛있는 깍두기 이건 양배추김치거든요 시원해 시원해요 되게 시원해 백김치 보겠습니다 이건 무 하나씩 있는 거 전 일반 김치를 한번 먹어볼게요 백김치 음 음 시원해 한국과 다른지 안 나네 시원해 아니 아니 왜냐하면 김치를 먹었을 때 느낌이 양념 향이 진하거나 아니면 좀 콩콩한 느낌이 나거나 그런게 있는데 여기는 딱 먹었을 때 시원한 김치 있잖아요 되게 난 이런 김치 좋잖아 그 다음 저 배추김치 양념이 센신났네 양념이 센신났네 양념이 센슴해요 어 그래서 먹었을 때 이것도 역시 약간 비슷한 느낌은 가볍고 청량한 느낌이 있어요 김치가 응 그래서 전체적인 종합평은 맛있다 굉장히 맛있어요 이 김치면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사실 우리나라 식당 가서 김치 간센 때는 밥이랑 이런 거 없으면 못 먹어요 근데 이것만 먹을 수 있어 그 정도의 맞아요 어 너무 맛있다 김치가 응 근데 전용은 이 정도면 월북하겠는데 이 정도로 좋아하면은 맥주에 안주 맛있고 김치 맛있으면 주헌이형 뭐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바로 가는 겁니다 아니 월북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요즘 지금 철로를 지금 날려고 준비하는 마당에 아 그냥 가면 되죠 곧 갈 거야 여권 내고 곧 가서 중간에 들러서 이제 한번 우동에 김치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우동 또 일본은 건가요? 네 여기서도 됐어요 하시게요 팔강 됐어요 8강 됐어요 8강 8강 됐어요 원래 우리가 여기 이고점을 오려고 그랬는데 약간 잘못 찾아가지고 딴 데를 갔어요 딴 데를 가가지고 엄청 걸어왔거든요 지금 걸어왔는데 옥류관 어딨나 그러다가 저랑 형이랑 다 본게 인공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공비가 저기보다 그래서 마뚜이만 있습니다 근데 어떤 김치보다는 깍두기가 제일 양념이 쌩쌩입니다 아무튼 지역적인 특징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뭐 제가 뭐 이 교육이 아니니까 네 뭐 교육 구상 하하하하 알아요 여기서 그분 얘기는 요즘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콩보기는 말이죠 한 1910년대 사실 그냥 일본 사람들이 아 1번 아 1번 만두인가 보다 응 우와 어 죄송하자 아 죄송합니다 네 만두 크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열자마자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와 좀 크기에 대한 비주얼이 여러분 어 안에 이제 피 속에 영문 소가 어떤지 오 오 많이 보이고 가죽차 있습니다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이제 일단은 이제 먹어볼게요 저는 간장을 안에 넣었어요 한 번에 그냥 반을 잘라서 일단 안에 육즙이 되게 풍부한 편이고요 표고랑 후추 향이 확 입을 베어 물자마자 안에 퍼져요 맛있어요 여러분 그냥 뭐냐면 두부를 씹자마자 두부요? 아 두부란다 안에서의 그게 있습니다 고기 씹는 맛 사실 저희 할머님이 행정북도 추신거든요 아 그래요?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 형 그새 미주언이죠? 아닌가요?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여기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졌을까 네 나는 훈연한 얘기로 마무리 진행을 했었거든요 아 미안합니다 네 우리 해동강맥주도 처음 드셔보실까요? 네 처음 해봤어요 왜요? 맛있어요 시원하다 해동강맥주는 참 7가지가 있습니다 콩맥주도 있고 아 콩맥주도 있구나 예 여성분들이 전 도수가 낮은 것도 있고 아 도수가 낮은 것도 있구나 아 북한에서도 여성분들이 도수 센 거는 잘 못 드시나봐요 어 평양에서 예 먹지 못하는데 이렇게 출가한 분들이 대체로 맥주를 좀 합니다 아 저희분들은 하는 걸 좀 방탕하게 생각했죠 아 술을 좀 마시지 않고 아 그래요? 결혼한 이후에는 좀 아 하지만 처녀 때는 술 마시고 이게 좀 방탕하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출가한 이후에는 약간 가벼운 맥주를 안 그러셔도 되는데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역시 조은이 형은 북한 식당에 와도 개수잖아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나 쳐다보는 눈빛 저 보라물이 뭐야 살짝 살짝 그치? 이러면서 와 안 맛있을 겁니다 평양 천녀들이 마시는 거예요 아 평양 평양 천녀들이 만든 거라 진짜 큰 유구초밥처럼 네 유구초밥 안에 이제 두부를 밖에 두부라는 거죠 밖에 튀김 두부 두부에 밥에 위에 양념 양념장 근데 언뜻 봤을 때는 양념장이 좀 매콤해 보이긴 하거든요 일단은 히트는 평양 천년들이 만든 거라서 맛있을 거라 아마 그 뜻이 아무래도 여기다 속을 밥을 넣으려면 손으로 이렇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다 유부초밥식으로 손맛이 있다 뭐 이런 거겠죠 너무 아우 센스 있는 얘기까지 어떤가요? 양념장은 어떤 양념장이냐면 잔치국수에 넣어 있는 파랑 가지 않고 양념장인데 고춧가루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아주 맵지 않아요 살짝 매콤한 정도고 두부는 간이 안 되는데 유부맛이에요 튀김 두부 근데 이게 북한 전통 음식이라니 처음 알았습니다 크게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콩나물 콩나물밥 콩나물밥 먹을 때 여기 간이 안 돼서 먹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매콤한거죠? 조금 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가요 그거에 전 이것도 개인적으로 입맛에 맞아요 음 저는 입맛에 맞는 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진 않는데요 약간 좀 매콤한 맛이 확 나서 게스트한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고춧가루 양념 말고 간장 양념 간장 양념이 있으면 저한테 맞을 거 같아요 제가 좀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전 시작했고요 이제 평양 냄면이 이제 하나 남았어요 남았습니다 네 한번 물어봐야지 평양에도 북한에도 이렇게 염색한 사람 있냐고 아 보라머리 너무 방탕합니다 머리색이 너무 방탕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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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나눠 드리겠습니다 오우 감사합니다 네 드릴까요? 아, 네네. 그러면 하시는 거 손만 이렇게 찍어도 될까요? 손이 예쁘지 못해서 아, 그런 건 없을 텐데요. 입은 손이 안이 돼서 그럽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TV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겁니다. 아마. 그냥 랭면은 면을 들고 면의 식초를 칩니다. 그래야 육숨을 마시고 면하지 않고 면이 절규절리해집니다. 훈련해서 롤에 랭면 좋아하시는 분들을 분홍주십니다. 아, 그냥? 아무것도 안 치실까요? 아무것도 안 치고. 아, 원래 그렇게 먹군요. 근데 남쪽 상인분들은 대체로 자극적인 걸 좋아하시니까 양념장으로 굽혀주시고 오, 그렇군요. 이제 채드리에서는. 네. 저희는 많이 안 해주시고 살짝만 해주셔도 됩니다. 아니, 국물이 빨개요. 아, 좀 빨간 느낌이네요. 원래 투명한 색깔입니다, 랭수물이. 근데 이렇게 김치가 있는데. 아, 김치가 있어서. 김치의 색깔을 보여서 이렇게 색깔이 그려합니다. 그럼 제가 이렇게 서는 걸 보니까 손은 예쁘십니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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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또 저기 그 원래 있으신 분들도 안 치고 먹는 분들이 있네. 아, 생일에도. 아예 칠리 말은 아니거든요. 그러네요. 네, 네. 결국에는 기호대로 먹으면 된다. 가장 맛있게 해주시는 거죠. 네. 손이 예쁘신 분이 해주고 계십니다. 네, 웃고 계십니다. 네. 이 김치에 구해서 이렇게 빼밀해 볼 약간 쓴맛이 왔습니다. 강소식에서. 그 맵이 약간 썼다는 맛이 있죠. 김치가 뛰어가요. 아, 그렇군요. 그 옥류관에서 이거 옥류라는 뜻이 뭔지 참 궁금하네요. 옥류라는 거는 구슬복의 흐를류 자를 썼습니다. 아, 수록 흐를류. 그 옥류관을 치기 전에 거기에 바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바위 이놈의 자체가 옥류 바위였어요. 아위. 옥류 바위. 이 집을 지었다고 했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굉장히 예쁘네요. 그래서 이제 구슬같이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와주셨습니다. 좋은 말 많이 하시네. 아, 이거 진짜 아름다우시니까. 아, 예, 예. 이런 부분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네, 네. 혹시 북한에도 이렇게 막 머리 염색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? 없어요. 아, 없어요? 그건 좀 방탄한 머리 색깔이죠, 이런 거. 하하하하하하하하 자기 취향에 따른 머리가 뭐. 네. 하하하하하하 어우, 고맙습니다. 네, 이렇게 예쁘게 세팅을 좀 해주셨습니다. 먹어보자.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, 일단 저 국물 먹은 거죠? 저도요, 저도요. 음. 그래, 세지는 않아요. 아. 김치. 그래. 김치 국물이라고 하는데 김치 향이 납니다. 우레옥에 김치말이 국수가 있어요. 음. 그런 느낌이에요, 좀. 굳이 따지면. 흠흠흠흠흠흠. 난 이거 안친 거 먹어보고 싶다. 그냥, 그냥 먹는다니까. 먹었을 때 부담감이 별로 없습니다. 면도 부드럽고. 뭐,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니까. 저는 약간 좀 당면 느낌이. 그러죠. 우리 생각하는 우리 나라에서 먹는 평양냉면이랑 아예 그냥 달라요. 면도 안 거칠고. 사실 우리나라에서 먹는 평양냉면은 거칠다는 느낌으로 어쨌든 좀 따끈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. 그 매미의 순도가 높도가 축도 끊긴다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전분의 어떤 합량이 높다고 해야 되나? 평양냉면을 좀 좋아하는데. 동평향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. 형, 뮤탕이 있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저는 기대감이 약간 뭐랄까요? 그.. 그거보다 더 깊은 맛을 기대했거든요.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. 그거보다 훨씬 더 굳이 따지자면 그냥 냉면 같아요. 그래요. 네, 조금은 섭섭합니다. 저는, 저는 당신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은데? 저는 이거를 다른 음식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. 더 드세요. 왜냐하면 제가 아까 지금 이 두부밥을 많이 먹어서 신기하다. 어떻게 같은 평양냉면인데 이렇게 다르냐? 왜 양념을 치고 이런 건지들이 되게 많잖아. 김치도 있고 막 들어가 있는지 알겠어요. 맞아요. 그게 있어야 맛있습니다. 아, 아닙니다. 나는 우리나라 평양냉면은 뭘 안 찍어 먹는 게 맛있다고 생각해요. 실제로 또. 저도 안 찍어 먹어요. 그 자체가 육수가 맛있으니까. 근데 여긴 천천히 먹어야 돼요. 자, 우리가 이제 평양에서 네 가지 음식을 먹었습니다. 평양에서 먹었나요? 아, 평양은 아니죠. 저기요. 너무 이렇게 월북 의지를 드러내시면 흠흠 우리 주원 씨. 자, 평양에.. 아니 씨. 옥미를 그 두바이에 있는 옥류관에서 저희가 이제 북한 음식을 한번 먹어봤는데요. 맛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 차이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는 꽤 괜찮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북한 직원분들의 대응 굉장히 친절하시고 아, 물론 이제 손님이기 때문에 친절하겠죠. 근데 그 안에서 약간 위트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. 다들 약간 그 유머감각이 있어. 네, 유머감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북한 사람에 더해서 북한 여성분하고 말을 섞을 수가 있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었고요. 그리고 이 음식들, 너무 좀 생소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신기했어요. 여러분, 여기는 두바이에 있는 옥류관이었습니다. 해 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